경찰이 고흥 윤호 21병원 화재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12일 간호사와 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CCTV를 통해 1층 내과 앞 안내데스크 위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전선을 수거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안내데스크 앞에 누워있던 환자가 대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점을 토대로 최초 발견자가 직원이 아닌 환자인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